중앙 분리대를 부수며 빠르게 달리는 차량. 이 차량에 치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승용차, 길을 건너던 행인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70, 80대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고율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더 많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자 수도 많고 크게 다치는 경우도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무조건 사고를 더 많이, 더 크게 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건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연령이 높아진다고 사고율이 계속 늘지는 않았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면허증 반납보다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급발진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브레이크와 가속장치 주변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처벌이나 강화시켜 생각 없는 것들아 이젠 사고 나면 급발진 우기면 되겠네. 대한민국 살기 좋네. 고령 운전자가 사고 낼 수는 있어. 그런데 왜 사고를 내고 나서 급발진 핑계를 대냐고 지가 잘못해놓고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 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